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. 구독.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. 자 출발 띠 아 무슨 웃겨 자 방풀하지 마세요 여러분 걸렸어 자 일단은 오해 자 오해를 덜어주고 나 나가요 이번에는 깊이 고잘한다 나 이거 아무것도 안했어 나 아무것도 안했어 아니야 나 지금 잠깐만 잠깐만 어 뭐야 어디 어디니 얘들아 주황님 바로 앞에서 죽이시네 나 미션 중 나는 미션 중이야 나는 킵 빈밥에 잘 갈라 너는 아닌 것 같다 빈밥에 안녕 자 준티비 왜 준티비 왜 아 카페 가입 카페 가입 유튜브 네이버에서 쳐 네이버에서 합의 채널 치면 합의 채널 팬카페 나와 거기 가입하면 돼 아 이거 혼자 어떻게 하냐 아 저 아 킹빈밥 저 멍충이야 아 나 혼자 남았네 이거 어떡하지 아 킹빈밥 아 승인 형이 해줄게 이따가 기다려 이거 끝나고 해줄게 아 킹빈밥 형은 아직 연기 시작도 안 했다고 빈밥아 자 미션 하는 척 자 사포타지 울렸어요 못 열어 아 사포타지 또 울려야 되는데 아 또 나 왜 또 다 나한테 와 아 이 친구들도 다 나한테 오네 나 전기실에 가 있어야지 아 킹빈밥 못 세우겠네 아 킹빈밥 못 세우겠네 야 한 명 죽이면은 조금 시간 텀 벌리고 있지 그치 한 명 죽이면은 시간 텀 있지 맞니? 시간 텀 있어 없어 빨리 알아야 돼 둘 다 죽일 수 있으면 지금 더블 킬 안 되지 더블 킬 안 되지 빨리 알려줘 얘들아 아 세 명이나 왔네 아 왜 이리로 다 오는 거야 타리 씨를 넘어서 문 열어 아 또 다 나한테 오네 이거 아 얘네들 나한테 지금 수상한 기운을 느꼈어 지금 아 젠장 망했다 아 망했네 아 얘네들 나 진짜 의심 당하고 있어 아 큰일 났네 난 다 몰려 있어 아 얘네들 나 의심하겠네 아 나 한 개 없는데 내가 다음 터널 잘 살려볼게 왜 또 나야 왜 나야 또 아 여기 그릇 너무 좁아 아 킹빈밥 너 때문이야 미션 다 하고 있는데 미션 다 하고 있는데 감정 추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얘들아 감정 추리 하지마 감정 추리 왜 감정 추리를 하니 누가 나 몰아가고 있니 은재야 몰아가는 게 수상하다 범정이 인포 잘 걸린다던데 자 일단은 이렇게 한번 질러놓자 아이씨 그러면 이거 은재 잡고 그냥 아무나 잡고 죽여야겠다 답이 없네 왜 왜 내가 죽는 거야 좋아 아무도 퇴출되지 않았죠 좋아 나에게 기회가 찾아왔어 이번엔 잘할 거야 자 이번에 일단은 미션 있는 대로 가서 하자 아 이 자식들 근데 날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아 얘네들 지금 아 뭘 또 의머전시야 바로 아이씨 왜 왜 왜 왜 왜 왜 왜 무슨 일이야 난 근데 상황 이해를 못했어 상황 이해를 못함 못함 누가 방풀하니 아니 적시 그니까 너무 따라다니기는 해 근데 아니야 근데 진짜 너무 따라다니기는 해 야 너무 따라다니지 마 왜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야 아 끝까지 은재 이걸 왜 눌러 갑자기 그러니까 이것 봐 너네들 이거 어그로 끄는 거잖아 나 아니라니까 왜 어그로를 끌어 자꾸 나 아니야 아 뭐 하빈이 같아서요 나 아니라니까 어 은재 이거 은재 수상 나는 끝까지 그냥 은재를 몰아야겠다 나는 그냥 은재를 몰게 자 은재를 그냥 몰게 확시 미션은 끄자고 일단은 은재로 물타기 하자 그냥 은재가 자기가 자기를 찍었네 호호 이번에 좀 킬각 좀 잡아볼게 조금 내가 나중에 움직일게 아니 애들이 그냥 왜냐면 다 나한테 몰려있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것 봐 셋 다 나한테 몰려있잖아 한 명 한 놈씩 죽여야 되는데 두 놈이 몰려있으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것 봐 얘네들 계속 나 쫓아다니잖아 이거 아 또 왜 왜 아 왜 그래 또 아 왜 그래 진짜 후 군말 말고 하빈이 가셈 아 초록 가자 아 맥하터야 아 초록 맥을 끊잖아 초록이 맥을 끊잖아 얘들아 얘들아 아 왜 또 핑크를 가 아 이거 누가 봐 아 이거 그냥 죽겠네 아 이거 진짜 좀 야 이거 어이없네 게임 맥을 끊으니까 잘가라 안녕 자 어그로 하나 끌었어 자 일단은 이제 원킬 잡아야 돼 일단 여기서 조금 기다리다가 출발할 거야 자 여기서 5초 기다리고 출발한다 자 5 4 3 2 1 출발 자 이제 여기서 미션을 하는 대로 갈 건데 아 이거 이거 하고 가는 척 여기서 5 4 3 3 2 1 땡 출발 출발 아 얘네 또 나한테 다 와 왜 자꾸 이것들 다 나한테 와 얘네들 왜 다 나한테 오는 거야 근데 진짜 1 2 4 5 5 언제다 좋아 빨리 열어줘 오케이 숨어야 돼 숨어야 돼 오케이 이번 성공했어 제가 성공했어 1 2 1 2 2 2 2 2 3 2 2 2 2 모르는 척 자 저 졸리는데 끝나면 안 돼요 자 졸리는 애들도 나가야죠 졸리는 애들 얼른 주무세요 08이 얼른 자요 초롱님 킥 졸리는 08이 보내자 일단 졸리는 08이 보내자 수상 자 졸리는 08이를 보냅니다 아까 나 몰아갔잖아 아까 나 몰았어 물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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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타기의 어그로 수상 아씨 이거 애들 다 아네 아 짜증나 나 최선 다했어 킹빅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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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근데 왜 얘가 죽어 이광 이렇게 된거야 다 죽여 자 사포타지 뜰 때까지 기다리자 얘네 지금 나한테 다 알지 지금 그러면 그냥 아무나 죽여 일로와 이왕 끝나고 그냥 다 죽여버려 아 왜 그래 내가 죽이고 끝내라니까 아 아 짜증나 어이 임포스터 협공을 해야되는데 협공을 아 짜증나 졌어 아 아 죽어버렸네 아 진짜 잘하고 싶었는데 아 진짜 잘하고 싶었는데 아 아멘